정보철 김달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5월 5일이고 여러분들 1회 실기 시험이 5월 7일이에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봤는데 날씨가 진짜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휴일인데 공부하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세요. 근데 우리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쪼개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니까 남은 이틀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시험장에서 나오실 때 웃는 얼굴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장 들어가실 때 몇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짜란하고 나타났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들어가실 때 준비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거 없어가지고 시험 못 보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수험표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볼펜들, 필기구들 그 중에서 까만색 볼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가지고 애지가 나면 까만색 볼펜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파란색으로도 써도 되는데 애지가 나면 까만색 볼펜으로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틀렸다. 그러면 수정테이프 사용하지 마시고 찍찍 긋고 다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험 볼 때 서술해라, 약술해라 이런 문제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다 줄줄줄줄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채점하시는 분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야 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줄줄줄줄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필수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이다, 반정교화이다 그럼 성능 향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마무리 공부해서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줄줄줄줄 쓰면 채점하시는 분들도 싫어해. 그러니까 진짜 서술해라,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약술해라, 진짜 약술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빈출되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 쪽 같은 경우에는 설계 방법론들 있잖아요. 폭포수 방법론이라든지 나선형이라든지 프로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객체지향에서는 객체지향의 설계 원칙 솔리드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너무 잘 나오는 정규화, 정규화. 얘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트랜잭션. 트랜잭션의 네 가지 성질.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병행제어. 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병행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병행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연세복기라든지 모순성이라든지 갱신분실이라든지 비완료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병행제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안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안 이슈가 많기 때문에 보안 쪽에서는 접근제어 모델 맥댁, 알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비바 모델 벨 라파둘라 모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클락웰슨 모델하고 말리장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 벨 라파둘라 모델하고 그리고 비바 모델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도스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도스 공격의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지금까지 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CSMA CD라든지 CSMA CA라든지 이런 것들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기술 용어는 사실 얘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텍스넷 이거 필기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시 나오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얘는 한 5문제가 나오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셨어요. 깨알 시연어 특강이라든지 깨알 자바 특강이라든지 자 그리고 저랑 엔잡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150문제 이상 풀었잖아요. C하고 자바하고 파이썬하고 합쳐가지고 150문제 이상 풀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역슬래시 N이다 콤마이다 이런 부호 때문에 문제 틀려버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호들 꼭 챙겨가지고 쓰실 수 있어야 된다.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막 뭔가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리세요.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은 행 대표 주소라는 것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SQL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SQL문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랜트라든지 리버크라든지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꼭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기능사 시험 보니까는 인덱스에서 단편화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빌드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능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 빈출되는 것들이니까는 제가 지금 기출 해설 특강들 하면서 빈출되는 것들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것들 나오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정규화는 말할 것도 없어. 키 안 나왔는데 키 키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UML하고 디자인 패턴 그리고 하나 덧붙여가지고 국제표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우시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써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싹 지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써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냐고 너무 바쁘실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내 소중한 시간 쪼개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모두 다 합격하시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5월 7일 날 제 카페에서 문제복원 할 거거든요. 문제복원 꼭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주절주절 떠드는 거는 총평에서 조금 주절주절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절주절 떠들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정말 조금만 힘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모두 다 웃는 얼굴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총평에서 다들 정말 다들 웃는 얼굴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총평 때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